변색렌즈는 실내에서는 그냥 안경처럼 보입니다. 실내에 나가면 선글라스 처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진하게 쓴 텐이 바뀌는 것입니다. 네 변색 렌즈를 만들었습니다. 야외활동을 하다보니 눈이 약간 빨리 피로가 돼서 이 안경이 햇빛을 받으면 선글라스 처럼 됩니다. 옅은 색깔이 좀 됐는데 나가면 확실히 진한 색깔로 바꿉니다. 햇빛 때문에 요즘 눈이 많이 뿌십니다. 순식간에 이렇게 까무집니다. 어디에 계시나요? 변색렌즈 색깔이 되게 진하게 됐네요. 눈이 시려서 장만했습니다. 귀여운 파스키